우리가 지난 아홉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 바로 알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제대로 행할 수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했던 텍스트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 성소유니온에서 나온 책이고 호주의 피터 블룸필드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지은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계롱산에도 가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다니느냐 근본적인 이유는 의사결정을 바르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집을 어디로 이사해야 되고 아이를 어느 대학에 보내야 되고 직장을 어디를 취해야 되고 등등 인생이 사는 게 어느 정도 생각해서 스스로 설 수 있는 이런 나이가 된 이후부터는 죽을 때까지 의사결정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무언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늘 결정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방향으로 의사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정확하게 딱 100% 알면 그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좋은 의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가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피터 블룸필드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돼 있다 그래서 맑은 정신으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행하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타피익으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건 이렇게 성경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따라 자유롭게 행하는 게 그게 실제로 들어가면 그렇게 자유롭지 않다는 거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하는 게 정당한 행동이야 그 자체로는 그런데 그게 정당하니까 모든 자유를 다 사용해서 무조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이와 같은 제한 요소가 있다는 거 성경 안에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성숙함이 나오는 그와 같은 결정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6장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진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것의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술을 마시든 담배를 피든 마약을 하든 하여튼 모든 게 적법하다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에게도 그런데 모든 게 적절하진 않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것의 권능 아래에도 마약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담배를 피거나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 파워에 메이는 거예요 제가 그냥 그게 자꾸 생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일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자 그래서 성숙함이 나오는 의사결정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 특별히 우리가 사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정이 결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혼 또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특히 우리 남자 형제님들 가운데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이 아닌가 좀 열심히 있다고 하는 남자들 가운데는 늘 그런 뭐라 그럴까 의사결정에 대한 의문점이 이제 남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목 자체는 결혼과 목회를 위한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안의 내용은 우리가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결정을 내린다는 게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에게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양심의 가책 두 번째는 결혼 그 다음에 복음사역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양심의 가책의 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가서 보니까 시작 자체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을 하지 마라 어떤 사람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 약하여 채소만 먹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서 사도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안에는 아주 예민한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문제인데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건 예를 들어 음식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음식 어떤 사람은 고기는 내가 도저히 먹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섯 사람은 아니면 채소만 먹고 고기도 맛이 좋고 먹어야 힘이 나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먹는 거에 관한 거 또 이제 날에 관한 거 어떤 사람은 어떤 나라에서 더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다 같은 날이라고 여기고 그렇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보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채소를 먹든 고기를 같이 먹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보금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 종교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중립적 가치의 일이에요 이걸 하면 뭐가 더 선하고 이걸 하면 뭐가 나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 양심의 가책이 돼서 그래서 이런 사소한 일로 인해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냐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마음속에 무언가를 다 정해놨어요 어디 가면 안 된다 어디 무엇을 먹으면 안 된다 무엇을 마시면 안 된다 무엇을 입으면 안 된다 등등을 마음속에 다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이게 거침이 전혀 안 되는데 그 사람 자신에게는 이게 거침이 되는 이런 규칙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사도바울이 로마서 14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면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좋다 다시 말씀드려 제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그 일을 싫어하는 걸 내가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 실족하지 않도록 그거는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내 자유를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내릴 때 내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한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그 사람 앞에 가서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그리고 맛있게 거기서 먹으면 그럼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된다 양심에 이렇게 가책이 되는 어떤 형제에게 자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게 또 잘못이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것이 뭐냐 하면 그러한 사람이 소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게 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500명이 있는데 두 명이 돼지고기 먹는 거예요 양심에 가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에 바베큐를 하러 나갔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 돼지고기 안 먹는 것 때문에 그날 돼지고기 바베큐하는 걸 그만둬야 되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강한 사람이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 내가 자발적으로 제한하는 거 그것도 좋은 일이고 또 동시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런 일로 교회에 무언가 제약을 자꾸 놓는 거 이것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사회가 소수, 인권 이런 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수가 오히려 피해를 더 많이 당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동성애 한다든지 하여튼 요새 나오는 그런 일들 이렇게 가서 보면 다 얼마 안 되는 소수를 위해서 전체 다수가 희생해야 되는 이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 사회 안에 이게 교회 안에서까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그거는 합당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의 저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도 좋은 거고 또 동시에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할 때 어떤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희생해야 되는 이런 일을 강요하는 쪽으로 이렇게 돼서 그 사람이 컴플레인, 불평하고 불만해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양심의 이런 어떤 가책, 이런 문제도 잘 고려해서 성숙한 그런 의사결정을 내려야 된다 지금 여기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것만 이야기했지만 실제 세상에 나가면 의사결정할 때 이런 양심의 이 가책 문제를 많이 생각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 이런 거를 기억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